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꿔버리죠? 비판하고 어우 홀렸네 어우 카운탈 와 나도 카운탈 오오 딱꼬아 딱딱 카운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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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두 번 아 두 번 카운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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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어어어어어 이 번현이 죽인다 아 왜 만든거지 원하는 거 고고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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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떻게 났지? 아 진짜 쎄다 뜯지 싶은데? 시몬가 넣지 싶은데? 으으!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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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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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렸잖아 나이스 허거 허거 아 흘렸어 진짜 흘렸어 어 오잎 잘못 왔 어 잘못 왔잖아 아 저게 팀킬가 없나 조금 더 오래된다 조심해야겠네 이거 양형으로 오피하나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왜? 오오옹 어우 옛날 패턴인데 하단이 나올지 중단이 나오면 모르니까 빛나가? 어우 어우 어 왜 젤씩 안 돼 아아 오 호신 주교로 아 이거 아깝다 오 이거 안받나 좀 심한데 아이씨 맙장지 아우 아 내가 먼저 질러 때리고 응 때리고 일어날거죠 그렇지 호 노래 노래 한 번 더 나이스 오 저 형이 플러스 같냐 레드 구상 흘려퍼 그렇지 나가지마 흘려퍼 나 나 오 나 나 아 어서오세요 cd님 오 이거 도망갔나 심장이 틀러있다 막히고 아 깎아있어네 와리가리 봐 아 고인물 탐지기니 무서웠어요 골반 레드넥스 1피를 더 잘 쓰시는 사람도 있고 2피를 더 잘 쓰시는 사람도 없는데 2피가 좀 덜 아파가지고 바닥 내가 다 깨어버릴거야 아이고 아이고 못버르네 한 번 더? 아 야 이거 보통 펜치다가 막은 메인들 한 번 더 하지마 아이씨 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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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우 어 노렸다 대단하다 아 이거 자이언트처럼 보인다 양잡이네 자이언트처럼 보인다 아 이거 돌아가네 와 죽겠다 집이 추웠는데 점점 더워진다 아 아 되게 너무 약했다 안 맞나? 어 몇번 쓰는거야 나이스 와 또 막았다 이기적인 신비 아 처단하다 어 확장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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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어떻게 봐갔대? 와 이거 어떻게 봐갔대? 아 뭐? 아 슈퍼? 나이스 킹카리 리리만을 박살내주세요 여러분들 리리만님이 그렇게 뭐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권도 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멋있어 실버 텐님 안녕하세요 저분도 옛날 테크 나왔던 분이라고 평소 개그 캐릭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분도 테크 나왔던 분입니다 15인가? 악계 찍어네? 와 진짜 좋아 왜 그렇게 안보아주나? 맞아요 가장 성능은 9인데 이론상은 좀 이론상은 사기에 가까워? 아니 병? 엉? 그런데 왜 이렇게 뛰었지? 우와 왕좌 와 박자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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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recuper. 줄리아 비나 차 왜 안맞는데? 앉아계시네 앉아계시네 집 3딜키라 레드랑 어? 폭풍이 짠 손으로 나가 앉아계셔 아이고 왜 기겠니 잠시만 아 탑 30이에요 랭크가 아니었나 으흐흐흐흐흐흐 심장이 찰나겠다 시게영어필 오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온나? 채팅이 왜이렇게 웃기지? 교육방송하시는 분, 구라님 연희님 서울사람들은 다 리듬이 잘하는 거 같아 아, 대시가 왜이렇게 안 대시 어디가니? 메루스틸 쩌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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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막고 있어 왜 이걸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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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레이지잖아 쉽게 갈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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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막히는구나 차가워 났다 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어우 시원하다 땀난다 진짜 아 더운 것 지원 간다 기억 없네 아 메루스팀 준비하드 옆에 안타까워요 아 점프했는데 개엉둥이 키겠나 아아 가라 와 저기 피해지나 역시 이렇게 에? 앉아있는데 왜 맞지? 중단이니까 상관 아니에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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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치해 이거 아니지 아깝다 이거 레드생각하고 횡독신던데 아이씨 나락을 왜이브 토근쳐서 횡잡으려고 들어가는데 못잡았다 역시 이렇게 맨 처음엔 갈아입고 너무 덥다 아이씨 가위로 어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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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소갑다 흐흐흐 흐흐흐 와 이걸 기어이 안내 어 외모장 아 외모장 아 아 초풍이었는데 짜증나 나이스 와 와니 아아! 아아 잘한다 이걸로 계속 오자 하아 짱말쓰 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가세요 아이고야 또 옛날 패트네 걸렸다 막쓰지 한 번만 와 이거 걸릴줄 알았네 아 깜깜 우왕 안 돼 오 오 무빙 봐 아 오 저렇게들 있을구나 왜 많아 오 와 딜킹 진짜 잘한다 시계를 살짝 찾는데 빗나가네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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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서 없어요 어? 와우 왕은 스초로... 왕은 스초로... 왕은 스초로... 왕은 스초로... 어휴 힘들어 아 이거 다행이다 아 이거 일부러 늦게 쏘는데 총 맞추려고 와 나이스 얘 누굴 만나요? 아니 안만났는데 오늘 1점 없습니다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걸릴 사람 아니 안싸게 맞았어 뭐야 뭔 말했길래 자동으로 못해당했지? 뭐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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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하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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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후속티콘 바꿨어요 호프님한테 가가지고 혹시 저도 이거 안겹치게 바꿔서 써도 되냐고 여쭤보고 바꿨어요 와 쩐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어떻게 막았지? 어떻게 막았지? 이 잡기는 빗다가도 그 뭐야 기상 중에서 다 맞더라구요 일단은 으핳 아 한 번 떠가는 거 같네 다행히 아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못먹었다 깜짝 놀랐는데 와 이것도 막았어 와 이것도 막았어 잘하셨다 이르리? 어? 시 힐팍키지만 오오오 오오 조짓다 이번엔 청소기 갱이다 아 큰일났다 와아 오오 약이 두다행이다 예 맞습니다 택푸대스 중이에요 아 기호차 오오 왜 이겨나가? 아 아 제발 자 여기서 나이스 저요? 저 어디 나가야 된다 했어요 저 오늘? 토요일인데 저 어디 나간다 했나? 아 깜짝 손가락 이 hilft 씨 흐흑 흑 히 으흑 너노 엑 글쎓 엑 빠 아 이거 끝나고 샤워해야겠다 아 진짜 땀을 너무 안 흘리고 있어 지금 화이트 나이스 보라가 왔네 아 흘렸네 뭐 이거 자꾸 피사야 아 아 씨 풍신 자꾸 피사 아니야 네이버 피사 났어 지금 오 뭐 하잖아 오예 오 오 오 오 와아 아 두 번 아 아이고 어떤 스킬이요 어떤가요 모션이 잘 모르겠어요 기술명만큼 아 아까워라 앉았는데 저때 골다멘은 맞는데 잘 하신다 아 아 괜찮아요 실수로 잘 때렸네 야 줄리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무 아프네요 좋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어? 이게 우리가 날았었는데 아, 버릇이네 아, 버릇이네 라운드 4 파이팅 이게 왜 이렇게 돼? 아, 이게 왜 이렇게 돼? 내가 너무 많이 달라 아이고, 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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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힌트 어어어어 아이고 철제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뭐야 저기서 처음봐 어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너무 센데 아이씨 또 한다고 누워서 왔어 야 오예 치킨 아침이라구요 아침이라 저게 9딜이 없나 조심하네 아 이거 말도 안듣다 아 행위 털리는구나 잘 먹으면 안되겠다 저거 또 걸렸고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한 명 더 때리더라고 안전하니까 아 공 돌아봐야 돼 왜 이렇게 돼 한 명 더 아 왜 지냈어 이럴ąt이 흘렸나? 아 한번 해볼게요 망나님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어? 진짜네? 진짜네? 아 진짜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아 나는 자꾸 벽간제도 이렇게 돼 나는 아 2라인이봐 그리고 양손톱이야 아 그럼 계속 쓰면 교과시킬수도 있겠네 게임 안되나? 아아 와 개기면 안되네 한 번 더 쓸까? 아 얘 흘렸는데 예상하고 와 끝까지 쓰네 미래의 무서운 물 우승으로 앙 아 아 아 아 어여 아 아 아 아 코스모스네 웨이브 두번 치면 안내 웨이브 치면 안넘어 아아 이거 돌리면 안되네 아아 아아 뭐하냐 아이씨 돌려봐라 돌려봐라 맞을거같은데 아아 뭐 어 아 뭐 나이스 어 어 어 왜 확장이에요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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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야 아 아 아 나이스 와 비할때부터 확장이에요 와 빨래 아 벽이 안나져 아 왜이렇게 돼 저도 이긴거죠 퀴즈 넣었으니까 어서오세요 몇번이요 너무 딱딱한당 아니 짠소리 왜 지나가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야 막았다 아 알았네 오 이번 좋아졌다 와 길기네 아 확장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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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막았잖아 벽에서 저각에서 하단 긁고 중단을 이거 촉질로 벽강시키는게 나을거 같아 촉풍이 하니까 뜨지가 않네 나이스 한대도 두대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왜 맞는데 왜 맞는데 아 왜 심각하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뭐야 아 죽었네 아 죽었네 안 맞는데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타고 오신 분들 팔로워만 눌러주세요 어 어 아 뭐지 여기로 보내네 흠 그깟 그깟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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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으면 역장 나레였네 나이스 제발 상대방이 너무 급했다 골고루 아 어이 어? 내가 지네? 아 나이스 죽여 흘렸잖아 흘렸어 와 망네 자동을 쓰지 말지 엄청난 눈치였다 진짜 가려와 줄리아 오오 가만히 나왔다 뜰 것 같은데 나이스 잘못 나갔는데 하단 후에 가만히 있으면 퓨즈는 안맞는다고요? 어 몰랐어요 그래요? 아 이거 15죠 이거 왜 2타가 안맞아 아 14 복숭아 살구빈이니 복숭아 살구빈이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2타 복숭아 아이고 오지마 어 저거 원래 저거 벽식 방금 저거 원래 그렇게 되는거에요 비상킷 같은거 벽기잖아 아 아 화가팜 도대체 사나 쥬리아 고수분들이 오시니까 좀 힘이 났네.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 앉아있다가 띄우네. 완벽하게 띄우네. 오 장이다. 오 장이다. 이게 왜 나가? 아 참 연장하네. 8업댐. 10TK 되는 줄 알았는데 기사팀. 10T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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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되나? 때리지마. 아 형치 말라고 쓰던데. 10TK. 아이고 벽강매너. 나이스 뒤자세요. 대든붕추가 뭐죠? 기술명을 잘 몰라가지고. 10TK. 어? 아아. 54라인지. 54라인지. 5T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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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TK. 5TK. 5TK. 아 그리스 조절 랩 아 이 사람 말이야 아 저 띄워야 돼 우와 다이사 너무 아깝다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와 지웠다 아 쥤리아 시계에 약해요 하긴 아까 시계에 피해지더라 쌍장 같은게 듣기가 아니구나 아이스 아 내가 치네 어? 오! 대단해 또 목구리에다가 지을거였네 아 원래 못 잡아요? 저는 잡는거 같던데? 아닌가? 아 기기면 안되는데 아 기기면 안되는데 아 기기면 아 기지마 어우 여캐를 안맞나 아 기기인줄 알았지? 어 왜 맞아? 아이고 이게 뭐야 정신수는 죽이야 뭐 처음 봤어 신기술인가 아 아 아 까비스코 아 아 아 아 아 아 뒷판도 했구요 아 아 으 어떻게 때리냐 아 아 오오 아아 좋았어 아 어떻게 앉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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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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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돼시봐 저거 뭐야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다 참는다 역시 고인빈 왜 맞나? 아 확장 띄워야지 제발 제발 어 내가 맞고 있었잖아 알았네 이게 정축으로 돌아와? 뒤자스였잖아 어이구야 나도 될 것 같아 잘 때려지네 아 진짜 잘 때려 와 바로 커킹나오 아 줄리아 안받노 자꾸 아 줄리아 안받노 자꾸 오 아 오예 갔어 아 또 나랑 두 버스만 앉아 와 저것도 모르세요 오예 아 띄워야지 아 이번 하다 아 띄워야 돼 구워 아 아 아 진짜 또 와 아이고 저게 나와 아 벽에서 도망 막았다 진짜 저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앉아있다가 하단 써도 되고 주단 써도 되고 쩌네 아 이 분 안타인데 생각하고 이리와 아 아 보스네 안되나? 아 아 왜 맞나 아 저것만 쓰는데도 지네 아 오케이 그냥 뛰어볼게요 아 실수 아 어 저거 시비가 아 뭐? 이렇게 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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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나와서 헷갈리네 아 아 아 아우 천리님 흰망님 어서오세요 아 아 아 아 더워 미치겠다 뭐하러? 맞던지네 맞던지 뭐하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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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질렀다 비온축이라고 했으면 나도 중간 쪽 막 찌를 것 같은데 아 3타까지 있구나 아 왜 맞는데 아 빗박치네 빗박치네 아 어 PI eyelashes 얹 폐틀 빨리 슬티 힘든 빗박치네 빗과 힘 가드하고 있는데 맞는지 진짜 짱이난다 아 바보 아 왜 왔냐 야 이거 앉으면 많이 돼 왜 맞아 여기서 아무것도 파일 법이 없을까 안 받는거에요 아 와 이런지 쓰네 아 와 할퀴 개쩍다 해볼까 드디어 먹기였죠 아 날먹 카지라 4장도 해견되어 이야 뒤돌아 살았었다가 뒤로 돌았다 와 야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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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이 걸린 만큼 아 아 아 확장 아 쓰레기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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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보아맵이 재미가 없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와 이거 맞아? 와 왜? 아 아 와 오 오 또 뜨는거였네 아 아이씨 왜 맞는데 예쓰 밤하 하하하하 밤하 귀엽다 농담할 수 있는건 스스들밖에 없다 오 무서워 뭐야 확장 아니지 않아? 아 다행이다 안녕하살법 받아치기 저도 배웠습니다 자세는 모름 와 으음 으음 넌 무슨 기술이야 아흥 꺅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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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 người 으음 가자 데빌패 아니 데빌 오 어디보니 아니 야 이거 제발 안돼 아 아 아 아 오지마 아 무서운 사람 에이 막장이지 아 아 아 아직 멀었습니다 아 아 총풍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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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좀 심하다 야 벽에서 적어봤어 너 게임이 돼 와 게임이 좋아 오 별간디 보소오세요 러시 캐시로 봐 개좋아 아 따라오나 먹었다 택푸는 쓰신다 해가지고 택푸는 안 했습니다 아 퇴치가 아파 야 피했다 어우 다행이네 아 저렇게 때릴 수 있어 아 왜 막고 있었어 아 와 저게 나이 아 화닫게 와 있다 Burton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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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 푸진입니다. 푸진. 얀데린입니까? 푸진. 여기 와 먹었어. 아 깜짝이야. 아 지른다. 제발. 아 끝났다. 왜 맞았어 이걸. 코디브 헬로 웰컵 코디브. 아 등이구나. 간다. 간다. 아 까비. 아 기억이 까비. 라운드 원. 아 화이트. 와. 야 뒤캐 미쳤다. 아 앉았는데 진짜. 와 이게 뭐야. 싸게 맞은 것 같은데. 나이스. 나이스. 라운드 2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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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심사 아니야? 오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오. 어. 아. 안 돼 있네. 다 같이 가다가 덜 받았다 때린 게 어딨냐 양자 눌렀어요 어.. 사람 불 나이스 이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가져오 나이스 물음표 1 이거 1불로 2불로 1불로 2불로 3불로 와 철지 다 2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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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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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불로 6불로 2불로 2불로 5불로 어? 거기서? 제발요 조짐 아 이거 아니지 아! 콤보 미리 아 뜨네? 아 뜨네? 나이스 이거지 어허 러지 캐시야 못 본걸로 해라 으응 아 피곤해야지 앉았거든요 진짜로 예상하고 왜 맞는거야 오 해볼까요 우เลย 아 애가 으응 으어 아 저게 욕구 노노헹 안엉졌다 와 이거 못띄우나? 안에 포기 포기하면 편해 14나대 한 번만 뛰고싶다 홀로 감사합니다 깨고 와 시계 돌줄 알았네 외계견니 아니 생긴거 15처럼 생겼는데 14초풍 좀 자신있거든요 우와 아 나 좀 몇가 나 좀 몇가 아 아 아 아 아 욕심이 부른 참사가 이제 않겠지 그렇지 왜 이리야 나가 나라겠어 무종은 솔직히 좀 안됐으면 좋겠다 얘가지고 그쵸 나만 좀 이렇게 해나가라 나이스 앞자리 벽에서는 띄울 수 있는거 같은데 필드에서 계속 해봤는데 제가 맞더라구요 안 띄워지더라구요 거리때면 안 띄워져 줄리아 그거처럼 어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었나 나 오셨다 오셨다 대박 이렇게 돼요 뭐 1 2 2 2 2 4 카삭 이란σε 되게 힘들게 이고 있는데 아 이거 왜 만나냐 깨져라 질러라 나이스 안 넣었노 와 14초 드디어 아 나 양발 눌렀어 진짜로 노노해 죽어? 오예 노노 리리완님 되쎄 보니까 줄리아 참 수준급이에요 진짜로 저 땡깡한 줄리아들보다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샤넬님이랑 호각을 이룩듯 와 파기가 이어서 나온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돼 좀 심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이지마 와 쓰네 와 깜빡 마연씨 아니에요? 아 시즌1때 아 맞아 아 저것도 14죠? 저렇게 자세에서 때리는거 오오 스바라스 아이씨 아 긴장감이 장난이 아네 찜질방 아 아 너무 아픈거 미안합니다 어 파란불도 들으켰네 다행이다 목숨울털했다 아 깜깜 아 깜깜 오우 고무고무 오우 왜 맞아 아 13초 셀러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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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거 아 난 껀다 아 아 화학 진짜 제일 싫어하는 수업시간인데 오늘은 화학을 좀 좋아해 보자 월 다행이네 어 안다행이네? 안 들어갈수 알았는데 맞네 오예 오예 오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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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락은 지금입니다 오예쓰 오예쓰 어이 오오 웃음 오 큼 아이고 거리 안됐네 위로스킹 축 틀려서 육부 안들어갈 줄 알고 1타만 쏘봤거든요 그냥 앉아있었어 또 앉아있었어 괜찮아 어? 즐거운 놀았다니 와 아 저런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 으흐 으흐 으흐흐흐흐 으흐 이건 드디어 잘 들어 éndote 나이스 잘 참았다 아 이게 맞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리리바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